안녕하세요 마피디입니다 오늘은 바다를 가보려고 합니다 마빈이 조개를 잡으러 간다고 하네요 요즘 조개구이가 무척 먹고 싶었는데 오늘 마빈 덕에 조개구이 포식 좀 하겠네요 그럼 같이 한번 바다로 가보실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금 마빈의 집에 가는 길이다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다 학교 앞에서 파는 장난감 노점상이다 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장겹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안녕 뭐야? 이게 뭐야? 아기들이 뭔가를 정신없이 보고 있다 이게 뭐야? 봐봐 어린 축도학생들이 너무 귀엽다 마빈의 집에 왔다 마빈 오늘 어디 가요? 지금 나우고도 막단초란트 왜요? 피킹실 아 피킹실? 가자 피킹실에서 먹을 거예요? 예스 훅 이번엔 도면아땡 아빈, 아주 뜨거워 아주 뜨거워? 우리가 가는 바닷가에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바닷가에 있는 수산가옥들이다 방카는 나무로 만든 필리핀 전통배이다 바닷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바닷가에 잔아 오, 바닷가가 sangat besar 너무 슬리플리, 맞나요? 너무 슬리플리야? 너무 슬리플리야?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이게 아닌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됐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꼭 맞는다 바비 쉬어, 쉬어, 쉬어 오케이, 오케이 바비 바비는 신기하게 이곳을 잘 걷지만 진흙 때문에 생각보다 걷기가 쉽지 않다 바비 바비 어디고 가야해? 너무 좀 더 갈 시켰어 아 이거 졸게 시켰어 계속해 진료 아 이거 화가 아 이거 오오! 퍼리티브 1,800원 1,800원 2,800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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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en, 일본 삶yse 붙는다 1,800원 아 entre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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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란어 Naze 어떡해? 저거는 너무 잘 어울린 것 같다. 너무 잘 어울린 것 같다. 너무 잘 어울린 것 같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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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까뿌어 볼까요? 바람이 가자 안녕 바이 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많이 좀 따야 될거야 조개 좀 아이 힘들어 아 개고생하고 이게 뭐하는거야 아 아 아 아 너가 참관만 엘리 그야? 네 괜찮아요 우와 베리 코지 아하하하 라라 안녕 다시 원시 여기에 걸음 싫어 이렇게 꼬지어 이거 진짜 잘 모르는 거 같아 어이 기생했다 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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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은지야 어디 이리 와봐 괜찮아 야 야 은지야 미야 나와봐 미야, 나와봐 미야! 미야, 잠깐! 아시아가 고원! 뭐해? 아이고, 이거네! 아이고, 바살로봉! 미야, 미야, 이렇게 놀고 하는 게 낫수록! 나 마쏘네, 나 먹으러 가잖아! 나 마쏘네! 바살로봉! 야, 베리 까쁘이! 왜 이렇게 놀아? 빨리, 쿠킹! 왜, 쿠킹! 왜, 쿠킹! 쿠킹, 나와봐! 왠지, 빨리 쿠킹! 쿠킹, 나와봐! 쿠킹, 나와봐! 너무 예쁘다! 사바오, 사바오, 사바오! 사바오, 사바오! 사바오, 사바오! 롯새베, 롯새베, 롯새베! 쿠킹해봐! 저게 구해! 어이가 없지? ㅋㅋㅋㅋ 결국 조개구이는 포기하고 맥도날드에 왔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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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추운 시간은 네, 이거.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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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맛있어, 보니가? 오! 막 기현해. 의외의? 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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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